불멸의 전사 2 한 주기 섬광과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네 귀 활짝 열고 들어주세요 네 행객님 인터뷰 기사를 우연찮게 보게 돼서 PTL 코리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접하기 힘든 LMS 같은 해외 대회 소식을 알려주셔서 정말 좋네요 그리고 행객님은 너무 예쁘시던데 저걸 옷 꺼 빼고 나 가입 네 오늘도 팬분께 아주 특별한 방송이 됐겠네요 평소에 벌써 썼던 바람의 여신 이현경 잔나, 잔나급이었죠?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전 전혀 알 수 없어요 저희도 봐봐 본방에서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, 솔직히 이번 주 녹화는 눈 뜨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